레시아드 발초리 때리노 아프게 핑샷이 의식은 806배 가세요 해상도 그런 햄버거가 진짜 맛있었는데 남이 사준 햄버거 이제 어떤 친구들 부모님까지 이제 학부모회 회장님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 보통 이제 그런 애들이 반장을 많이 했거든요 반장 되면 이제 상하이 스파이버거 돌리고 펩시콜라에다가 그게 꿀맛이었는데 펩시콜라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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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문제라 이게 너무 귀찮아요 그냥 풀하면 계속 나오면 될텐데 스포가 아쉬워라 데리버거도 돌리긴 했었죠 그러니까 좀 잘 먹었을 때 상하이고 어 이게 러브샷이라고? 와 돌격은 진짜 800,600이다 아니 여러분 캐릭 자체가 크니까 잘 맞아요 아 일단은 일단 체감상 아 나 6톤이지 아 돌격은 진짜 800,600이다 맞다 이게 답이다 1024 너무 멀어 지금 해상도 바꿨거든요 감도도 3에서 5를 떠올려봤고 이야 좋잖아 아니 저렇게 대놓고 오른쪽에서 언덕을 쏘네 근데 단정해서 아 맞다 총기 지급은 어떻게 되려나 아 형 640이에요? 종성력이랑 똑같으시네 화면이 커지긴 했다 야 이거 21인치로 키 아프니까 근데 너무 크다 가빡빙 쳐주고 바로 클라에 빙 하나 올려주고 자 저기도 호핑 오죠 빙 먹었을 거란 말이야 방혹 또 이름 뜬 것 같은데 잠깐 아 저거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큰일 나겠다 저거 아 저거 아 발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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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어차피 2증선에 있는 순간 해체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키라는게 낫습니다 형님들 어쩔 수 없어 라고 한번 위로를 해 봅니다 아 큼이 이제 빨리 안뛰네 아 아 아 나 화면 까비쳤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여기 봄있어요 어 뭐야 적빙인가? 아까 얘 아니야? 어? 나오나요? 점프했겠다 이야 역시 가만있어 후 오른쪽 그레이 갑박빛도 굴려주고 클라이핑 굴려주고 오 우물 우리가 먹었나? 됐다 어 어 명룡이름이 진사옵이네 알감비 이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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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량아시 반비 반비 원융 반비 아깝다 잡을 수 있었는데 와 근데 806백 하니까 화면 시원시원하다 돌격은 진짜 해상도가 좀 커야 됐네요 캐릭터가 커야 돼 여기서 25인치로 내린다면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아 기대된다 내일 모니터 오거든요 기대가 되는구만 아 솔직히 돌격은 괜찮은데 스나는 모르겠네 이번엔 후빙 한번 가고 싶은데 됐다 자 또 가자 어허 팻빙 이거 어허 아 팻빙이 아니구나 아왈 아 아군 Ja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지. 800,600이 이거지.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닐 뻔했지. 800,600이 다르다. 이거지. 아프레스 자꾸 회초리를 때리노? 아프게. 킹샷이 의식은. 그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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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 크루프. 우린. 806배 가세요 해상도 806배 가세요 형님들 오 뭐야 아이고 양동이 없어 오고 벌써 19개월이고 양동이 나 있다 형 저 25인치 모니터 오면은 스나도 한번 적응해 보려구요 아 근데 돌격은 진짜 800이 사기구나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양동이 추천까지 땡큐 좋습니다 후레이 아 근데 우리 큰 많이 간다 그래도 아주 좋은 징 좋다 아 저도 커피가 땡기네요 오늘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로 이거다 오랜만에 돌격 재밌네 아 양동이 하긴 목살이랑 미나리 같이 입고서 먹는다고 아 가꿀이네 미나리까지 스나도 할만해요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네 일단은 내일 어차피 자 어 지금이니 아 이거 너무너무 높게 깠다 플랍까지 먹었잖아 한번 더 간다잉 어 아 아 지금 다잡아도 30키 다 안됐네 좋습니다 자 첫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